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흰색 드레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짧은 드레스인데요. 이렇게 깜찍하게 만들어졌습니다. 뒷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뒷판 중심선에는 자크를 넣고요. 허리는 리본으로 허리를 잘록하게 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. 팔은 망사로 스톤을 이렇게 발끝에다가 스폰을 붙였고요. 팔은 망사를 사용해서 살같이 비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목 라인에는 보석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고요. 허리는 이렇게 꼬띠 준비했습니다. 귀엽고 좀 여성스럽고 깜찍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치마는 밑에 치마는 안에 패치를 많이 넣어서 풍성하게 이렇게 뜨도록 준비했습니다. 몸판은 공단 스판으로 늘어납니다. 늘어나서 입기 편하고 착용감이 좋아서 대회복으로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